새로운 갈번에는 맛있는 갈번에는 즐거운 갈번에는 경기도에 숨어있는 아직 그의 맛 근데 무슨 냄새지? 방금 꼈어요? 그럼 필통시장 향이 느껴지네 세계 문화여산 등재된 거 아시나요? 남한산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? 유명한 다들 엉망이야 오늘 이 영상 보고 제대로 공부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멀티 역할을 맡은 배우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박 걸으면서 밤에도 좋습니다 아이템환 파이팅 너 나이스 샷! 아 또 받았어 쓸데없이 피곤한 자리 해가지고 본능적으로 이런 거 받고 난리야 남주 제발 돌아와 이게 무슨 냄새지? 이거 소나무양 아니에요 소나무양이요? 네 여기 남한산성은 수도권 최대의 소나무 보존지구지 저짝 보잖아 그러면서 100년도 더 된 소나무들이 그냥 그림처럼 쫙 아는 채는 홍보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 우리 조상들에게 지혜를 묻자 이렇게 힘들 때 조상들의 삶이 어려 있는 곳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무려 12.4km의 성각으로 이루어진 남한산성은 신라시대의 처음 축조대에 천년이 넘도록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는데요 철홍성 같은 웅장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중재된 남한산성은 역사적 가치와 수려한 풍경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죠 역사도 보고 자연도 보고 이것이야말로 꿩먹고 알먹고인가 남주? 남주씨 남주씨가 어떻게 여길 내 생각과 같다고 나도 조상들에게 지혜를 물으러 왔어 그런데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이야 남주씨 저랑 얘기 좀 지금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소 어머니 말씀이 왔는지 틀린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오 당신 때문에 정말 내 심장이 뛴 건지 아니면 부정력 때문인지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올 생각이오 뭐라고?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?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조금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이오 그럼 저는 이만 어디냐? 부셔버리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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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수를 하시려면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누구시죠? 제대로 된 복수의 길을 안내하는 스웩님입니다 제대로 된 복수요? 그렇습니다 집중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복수가 뭔지 아십니까? 글쎄요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겁니다 화살을 날리기 위해서는 먼저 활시를 있는 힘껏 뒤로 당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미움의 감정을 쏟아붓기 위해선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움이라는 독은 상대보다 나를 먼저 상하게 합니다 보란듯이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큰 깨달음을 주신 이유는 뭐죠? 어떻습니까? 제 복수 트레이닝이 마음에 드셨습니까? 완전 만족해요 대만족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뭐예요? 현금용 처리 안 되고요 한 5만 원만 주세요 만 원 더 주면 내가 복수까지 해주려니까 이런 복습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저리 가 사기꾼 아니야 이거 복수 안 해요? 저리 가요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어쨌든 잘 사는 걸로 나는 복수하기로 정했어 내가 이것 때문에 배웠는데 쓰기도 뭐하고 갓장이 좀 그렇고 아저씨 제가 그래도 배운 게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? 뭐? 조금만? 네 조금만이요 아니 나 머리 해야 되는데 저리 가 저리 가 가 가 가 그걸로 하려고?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낙엽진 씨는 한 직선군대 선생님 잘 날려봐요 수영 중장하시는데요? 제 것입니다 김초성은 씨 만드는데요? 그래요? 없어 몰래가서 바로 연습을 얘기할 거예요 뭐한테 이렇게 큰 깨달은데 다시 할게요 나도 이렇게 타는 거 아니야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새로운 걸 원하는 맛있는 걸 원하는 즐거운 걸 원하는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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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도에 숨어있는 아직 그의 맛 시청해주신 분이 없었을 뿐